아트럭스 아트럭스 그래서 우리는 좀 탱키한게 있고 얘는 탱키 탱이 없으니까 안좋아요 얘네 조합이 라인전에서만 안 밀리면 이거는 초반가면 무조건 이겨요 제드가 기분을 하겠죠 나스러스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거냐 소환사의 협곡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애니가 브론즈 3이야 어떡해 아이씨 디온가보네 애니 불안하다 이피기랑 디온가보다 힝 흠 흠 저쪽으로 인비해왔네 가지마 혼돌이 따를것이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였습니다 뱃뱃뱃뱃 그 무엇도 날 망을 순 없암 피가 넘치는 건 아트럭스가 못하네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건 코스프레 하는 거지 아트럭스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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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류 이거 내가 실수했지 미니언이 너무 많았어 싸우면서 아 저 막으면서 아참 진짜 미니언 아아 안된다 쉬어야 되겠다 이거 시작 쉬어야 되겠다 아니 내가 아트록스가 잘하고 못해 내가 너무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개사냥 이러면은 뭐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이렇게만 해야되냐 이렇게만 해야되냐 공템을 안사고 방템을 사왔네 아이고 아우씨 아트록스는 템 가고 싶은데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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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돌이 따를 것이다 방템이 좋네 공템 가고싶은 챔프거든 공돌이 따를 것이다 쟤는 딱 넣는게 무조건 엘리스 없으면 딜을 안 넣네 그 무엇도 날 망을 순 없어 죽음의 이빨을 맞이하라 내 도마 위에 올라갈 다음 사람은 누구냐 은힛 두 분이 있음 어제라 두 분은 힐 도움말씀 아쉽네 조금 있어도 버틸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되네 너무 못한다 진짜 큰일났다 게임하지 말아야되겠다 갑자기 뭐.. 뭐에 홀린거처럼 못하네 아.. 그게 다 거의 다 덜한거에요 설마 정보가ensor 전화가uned쎄 혹은 불쌍한거죠 혹은 불게 alguém 적들을 빼어버려! 그 무엇도 나의 막을 순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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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제 공템도 나오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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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러스,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거냐? 호킹이 좋아서 대치전을, 대치전 완전 좋네 내가 탱키하게만 잘 가면 이거 스타크림이 나오겠는데 파괴를 맞이하라 파괴를 맞이하라 두레이딘같이 레이스 델리스였어 파괴를 맞이하라 이렇게 하면 된다 난 할거 다했고,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파괴를 맞이하라 피가 넘치는군 이렇게 하면 돼 이즈랑 니달리만 지키면 스페인 바닥에 맞이하냐 다른 마리에 맞이하냐 Schulen 아, 나나 이 기간에 왔디 그 밑에 맞이하냐 휴대전 야, 여기가 나이스 소용 파멸이 기다린다 궁단으로 오면은 이거는 이즈 없으니까 빼고 미니맵을 보면 이길 수 있어 이즈 오면 이즈 오면 그 무엇도 날 망을 순 없어 그래 없으면 되는데 이즈 오면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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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가 잘했지 나도 지금 밥값을 타고 있어서 이곳은 적의 시험을 내려라 대박 나를 지키겠어 나의 니달리를 지키러 가겠어 나는 아이고 압뎀네 다들 난리야 다들 난리야 아이고 아 부모가 버스태으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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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뭐가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전선의 출현 파괴를 맞이하라 기억합시다 워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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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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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죽음의 이빨을 맞이하라 저게 억제들을 파괴했습니다 내 도마 위에 올라간 다음 사람은 누구냐 바론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저게 억제들을 파괴되지 않았네 내가 앞에서 맞아주고 어이구 니달리 포킹 이즈 포킹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적의 기록을 내 베타브 파워베로스 오케이 승리 아 진짜 쌌는데 네넥턴 아니었으면 잭스였으면 진짜 완전 이거는 쓰레기가 될 뻔했다 네넥턴이 진짜 그냥 탱만 가도 아 와 아트럭스 처음에 방템만 아트럭스 하니까 진짜 그 다음에 공템 가는구나 공템도 안갔네 메몬슈스 공템이라고 하기엔 뭐 아 그래도 탱커 역할은 좀 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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